이번 주말에 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사이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최고 40mm,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3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하게 비가 쏟아져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은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남부와 제주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해안가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오늘이었습니다.